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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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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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를 반갑게 부르는 저 목소리는? 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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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왔어? 오늘이 오는지 몰랐지? 이야! 서준아! 아빠한테 도전한다! 도전하십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이번엔 내가 다 이긴다! 난 이길 수 없다! 널 이길 수 없다고? 나도 마찬가지다! 쓰리 투 원! 고 샷! 가자! 가자! 서준아! 서준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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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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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 거 안 좋다! 아빠 내 거 안 좋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뺀 거야! 재미없다 재미없다 우리 귀여우니까 너무 귀여워 수지승훈이한테 결제 신청하네 수지승훈이?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선희요 야 나 승훈이야 승훈아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여보세요? 삼촌 승훈아 잠깐만 승훈이 목소리야? 승훈아 어 너 팽이 잘해? 어 나 그것만 완전 잘해 너 나 이길 수 있어? 나 얼마나 센데? 너 나한테 지구 울지 마 지구 울지 마 울지 없어 승훈아 매일 결제 공항한다 결제는 잘 수 있어? 애쯤 바빠 애쯤 바빠 왜 바빠? 나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해야 돼 승훈아 난 바빠서 생각 좀 해볼게 너 바쁘다면서 어떻게 왔어? 승훈아 근데 왜 승훈아 왜 어제 공부했죠? 공부 안 했어 근데 거짓말이 했어? 공부했어? 두 번 했다고 공부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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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했어 공부했어 엄마 이틀 좀 해봐 야 팽이 시합할까? 팽이 가자 팽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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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 활동을 와 야 거짓말 가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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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을 다 우리 1, 2, 3, 4 다 왔다! 우리 한번 펜이 자기 거 꺼내보자 너 보안할 펜이 있어? 응 야? 진짜? 나도 이거 있어 어! 나랑 똑같다 우리 우리 다 똑같은데 선이만 빼고 우리 똑같다 선이만 빼고 우리 똑같다 놀리면 선이 화난다 그치 동창도에서 네가 제일 잘해?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거든 셋 중에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하는지 경주해보자 가야! 내 힘을 보여지마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할걸 준비됐어? 3, 2, 1 3, 2, 1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박살! 박살 낸거야? 박살이 뭐야? 망가지 이렇게 해야지 3, 2, 1 3, 2, 1 3, 2, 1 어? trzyprend干 cunning 이렇게 하는 소리 들래요? 그렇지? 가보자 우리 대충전공화실이야 형화 들리好的 같이 하면 되지 정말 아빠 가방 가져가자 야! 내 힘을 항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너 거 진짜 내 거 빼도 갔어? 아니. 봐봐, 봐봐. 아니. 좋은 거 빼도 아니야? 나 한 번 가볼까? 너! 너 내 거 어디 있어? 아니. 나 근데 빼도 없으면 내 볼 필요 없어. 거기니까 패러 와줘. 아니야, 너. 자, 보여줘. 세 개. 야, 이거 한 개 더 믿고 내. 야, 이거 한 개 더 믿고 내. 이거 너 거냐? 이거 너 거냐? 3, 2, 1, 1, 슛! 익숙한 소리를 따라가니 생애 놀이의 한창에 형들을 발견했는데요. 형아! 나도 크리스마스 왔는데.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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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근데 팜 왜 이렇게 커? 이거 아빠가 구해줄 거야. 우리는 이만한 거 밖에 없는데. 나 이것도 있어. 이제 알아? 아, 롱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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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들 닌는 다 안다. 몇 살이야? 알겠어요. 서니, 서준이, 승훈이. 서니, 서준이, 승훈이. 형아는 몇 살이야? 아홉 살, 아홉 살. 형이 친구야? 어. 팽이 할 줄 알아? 어. 팽이 잘해? 어. 같이 할래? 같이 할래? 같이 할래? 같이? 들어와. 어? 야, 얘 엄청 잘하는데? 야, 얘 나보... 야, 나보단 더 잘 돌리는데? 나보단 더 잘 돌리는데? 여보단 더 잘 돌리는데? 여보단 더 잘 돌리는데? 여보. 서은아, 이거 안 들어가. 서은아, 여기 안 들어가. 여보단 안 돼, 서은아. 야 서은아 우리 친구니까 저거 빌려줘 하얀거 이걸 이걸 해 이거야 이거야 안 들어가 내가 해줄게 됐다 승훈아 승훈아 가자 얘들아 배틀 신청한다 내가 너는 받아주겠다 3대3이야 이제 여기에서 이긴 팀이 이기는거야 너네도 이름 정해 너네도 팀 이름 정해 갤럭시 제우스 전설의 갤럭시 제우스 전설의 갤럭시 제우스 팀 이름 뭐할래 전설 태양 부품 전설 부장 전설의 부장 화이팅 하자 전설의 갤럭시 제우스 화이팅 전설의 갤럭시 제우스 화이팅 전설의 갤럭시 제우스 ma 전설의 갤럭시 제우스 화이팅 정설의 갤럭시 제우스 화이팅 내가 이겨주겠다! 내가 이겨주겠다! 내가 이겨주겠다! 박찬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박찬이! 박찬이! 일단 준비 다 됐나요, 양 선수! 나 박찬이! 박찬이! 내가 이겨주겠다! 내가 이겼다! 3, 2, 1!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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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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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하지 마! 이겨라! 왜 멈춰! 어쩔 때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 이긴 거야! 반칙 승! 박지현! 박지현! 승! 박지현! 승! 승! 우린 신났지만 쟤네들은 안 신났다! 그다음 2번 누구? 나! 두 번째 배틀! 충분히 붙을 거야? 그럼 내가 심판할게! 간다! 스포츠인 Mount! 투! 1! 1! 슛! 야! 장군가 아니라!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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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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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쪘다! 쪘다 쪘다! 어형이 이겨라! 준비했나요? 우리 어형아들을 지게 해야 돼 어형아들을 지게 해야 돼 내겨라! 보리아 trooper! 내겨라! 보리아 trooper! 수리! 우리 어형! 이거 엄청 텐데?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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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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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왜 귀 ambigu ser? 헉! 허준이의 승! 이겼다! 야 이거 진짜 셀! 야 이거 이겼어! 허준이의 승! 허준이의 승! 왜 우리가 이 거야! 오 마키니! 이겼지! 이겼지! 마지막 하고 아이스크림 사으려고 하고 그러면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기? 무조건 이겨라. 각 팀에서 제일 센 사람 누구야? 나! 제일 센 사람 누구야? 나! 서준 서준! 나! 서준 서준! 아니 나 안 할 거야. 스토리! 7! 1! 2! 김사람 마이스크림 게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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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도겸한테 무뎌쳐서! 너가 사와! 아니, 같은 지니까 같이 해야지. 서대수! 서대수! 내가 이겼다! 우리 사줄 거야. 다 짐 챙겨! 나 짐 챙겨라! 자기 짐 챙겨! 아이끈이 하기가 고마워. 맛있니? 어! 또 만나자! 다음에! 잘 가! 잘했어! 또 만나자! 잘했어! 뭐 먹고 싶어? 나? 안 매운 떡볶이! 난 뭐 먹고 싶어? 야! 고기만 돼!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팽이 너무 많이 차서 졸려? 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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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자? 아직도 자? 아직도 자? 아직도 자? 깽고 같은데? 깽고! 서준이는 왜 잠이 들을까? 서준이! 잘 좋아해! 나 뽀뽀 놀이 하고 싶은데이! 나 뽀뽀 놀이 하고 싶은데이! 나 뽀뽀 놀이 하고 싶은데이! 예! 맛있는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야! 꾸안에서 뭐 배워? 왜? 이게 무슨 노래 배워? 농구 안면에 가만히 자고고 파란 터뜨린 예쁜 야기 꺼 나 목소리 왜 그래? 많이 얘기해가지고 많이 얘기해서? 이거! 누가 바꿨고 있어? 나 안 갔어 안 갔어? 사진이 낫어 있냐? 어디?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 근데 난 파란 터뜨린 나 파란 터뜨린 난 파란 터뜨린 아휴 아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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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잘 잤어? 이거 먹게? 만취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다 안 먹었어 만취도 먹어봐요 맛있어 나도 안 먹게 만취도 먹어봐요 나도 안 먹어봐요 야기가 좋아져 고마워 삼총사 리멤버 또 놀러와 노랜 아휴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